건강보험 개혁법이 발효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자의 상당수는 개혁법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10월 초 KCS 성인 영업안 수강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언어 문제로 인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부는 모국어로 실시되는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08년 아시안 태평양 국가 출신 미국인 의료 포럼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인은 무보험자 비율이 31%에 달해 미국 내 소수계 가운데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